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있네요 오우 저쪽이 추암해변입니다. 차들이 연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리가 아주 잘 되어있네요 추암해변 쪽으로 렛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이렇게 조각공원에는 아주 조각들이 공원으로 한번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추암 촛대바위 촛대바위 옆에는 이렇게 조각공원이 잘 형성이 되어있어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가을을 물씬 풍기는 갈대 숲도 있네요 한번 바닷가 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암 조각공원 해서 이렇게 해놨네요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아주 잘 해놨네요 조각공원으로 렛츠고 이 지역 일대가 이렇게 아름답고 공원도 있고 해숙장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출렁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으로 형성된 추암 촛대바위죠 저쪽 촛대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보겠지만 아주 석회암으로 장관할 일이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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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대바의 출렁다리 촛대바의 출렁다리 공포대쪽에adsвид 오우 원더풀 아름답습니다 추앙촛대바위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잘해 놨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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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파의 물과 바람과 아주 굽이굽이 그냥 동어리가 너무 좋다. 너무 멋지게 깔게요. 오. 오오오 오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오우 하이라이트입니다 추암 촛대바이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빠랑 갔다올래? 하하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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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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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